안녕하세요. 영종도 나이스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영종 하늘도시 5mm 2단지 33D타입 랜선투어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세대수를 보유한 D1타입입니다. 전실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와 우측과 정면 전체가 신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방입니다. 기본적으로 넓은 방 사이즈 보여주며 전면 동일한 막히거나 답답한 것 없이 사이 바다로 월미도까지 보여줍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두번째 방 역시 타워용으로 인해 같은 뷰 보여주며 넓은 사이즈 제공합니다. 동동화장실입니다. 동동화장실에는 해바르기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뷰티 냉장고가 빌트인 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연식이 되었지만 새로 도배도 하고 집주인 거주로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 안쪽으로는 세탁기실과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위치합니다. 센스있는 집주인분께서 탄성 코팅까지 깔끔하게 시공해 놓으셨습니다. 환상형보다 넓은 공간 보여주는 거실입니다. 전실에서 보이는 주방 모습입니다. 대만의 마스터룸 안방입니다. 안방엔 발코니가 있고 발코니도 탄성 코팅을 새로 하셔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줍니다. 안방 안쪽으로 계절 옷을 충분히 정할 수 있는 드레스룸이 두 곳이나 위치합니다. 구구가 따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쪽으로 큰 수랍 공간을 가진 화장대가 있고 안방 화장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과 거실에서 보이는 뷰가 아주 좋은 세대이며 깔끔하게 부분소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랜선 집구경 즐거웠으니까 메모 접수 환영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종부 지역 많은 메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이상 영종도 나이스 부동산이었습니다.